여기가 신옥고보입니다. 오늘은 신옥고보입니다. 오늘은 신옥고보입니다. 오늘은 휴고보입니다. 오늘은 휴고보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동교대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붐비고 있구요. 여기저기 정말 붐비고 있구요. 곧토독 정말 인기수고 핫도그 정말 인기 많구요. нормально? 여기서 주셔서 먹고 있고요 좀 스피드 다시떄에 가르쳐 볼게요 좀 속도를 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케맨 도리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50분 정도 되고요 좀 추워요 좀 추워요 그리고 뭐였나 오후 요리는 조금 안걸리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잘걸렸어요 완전 점식 때보다는 덜 붐비는 거 같은데요 저도 엄청 붐비고 있습니다 맛있다 롬이그라스다 맛있어 오오 부산 명붙이 뭐지? 아, 오이덴 아, 오이덴 아, 오이덴 오이덴 오오 아, 오이덴 오이덴 오오 오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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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飛んでますね 甘い 飛んでますね 気になるんですけど ちょっと来てみましょうか 何があるんですか 韓国でダンスしてる方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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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くダンスしてる方です 有名人ですか そうなんだ 番組とか言えますかね 名前とか覚えてますか スンニ そうなんだ 韓国で 何言うのですか 北京でダンスしてる方です 名前とか 名前とか言えますか でも 外国でもダンスしてる方です 私は何を食べてる方です 気になっている方があります 悲む方を見る方がいます 本当に 気になる方がいいです 이렇게 길거리에서 팜플렛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아마쇼 라고 그럴까 그런 애비 라고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가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치에서 팜플렛이나 지라시에서 팜플렛을 하고 있는 아마쇼 아이돌을 찾을 수 있는 아마쇼 흥미로운이 많아요 오늘 휴일이 되었네요 오늘 휴일이 되었네요 오늘 휴일이 되었네요 그걸로 감사의 날이구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먹구요. 핫도그. 요리를. 뭘 먹을지. 매일 밤 보면서 고르고 있고. 여기가 이케맨 도리에요. 여기가 신옥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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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맨 도래요. 진옥구보 이케 도리는 편이다. 그래서 신옥구보 이케맨 도리는 편이다. 신옥구보 여까지 한번 보러갈게요. 여기가 너무 황당한 곳 여기가 호텔이나 바텔도 되어있고 아저씨도 아저씨는 어핀 신주구역사로 가고있어요 여기가 와 시가시 신주쿠역 방향입니다 오도세 와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뭔가歩기 힘들어요 되게 힘드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진짜 우선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정말 좀 더 잘하자 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재밌게 보셨다 아, 이거 뭐지? 지도한 마이킴같은 티켓을 거기서 샀어요 여기서부터 샀어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와, 대박 K-POP도 흘리네요 K-POP도 흘리네요 아, 홀로 홀로 하고 있고요 아, 여기가 한국의 스파입니다 여기는 한국 물건을 파고 있는 스파입니다 아, 여기 여기가 이렇게 길게 나랑돼ます네 아,すごい 되죠? 정말 인기 많네요 뭐, 뭐... 간퇴근이 좀 많아요 아, 반대쪽도 미국에 가요 너무邪魔 아, 그런가요? 아저씨가 안아가는데 지금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邪魔했죠 너무邪魔했죠 방해 된다고 그 말했었는데 지금... 아, 지금... 아저씨가 안아가고 아저씨가 안아가고 아저씨가 안아가고 아저씨가 안아가고 아저씨도 아저씨가 안아가고 있어요 진짜 와, 뭐하는지 이거 맛있어 여기서, 이런식으로 했어 아저씨가 안아가고 오... 오우, 와우, 고구맛이 재밌어 와우, 이거 귀여워 이거 웨타암이예요? 웨타암이예요 아, 먹으면 좋겠어요? 아, 정답 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었는데 깜짝 놀라네요 물론 농담이 없고요 와, 여기서 만들고 있네요 와, 저렇게 만들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야사시 스탑프 야사시ですね 친절하네요 친절하네요 솜사탕 탈고 있고요 ほら, 낙가 탁상混んでますよね 엄청 움직이고 있죠 아, 대박 대박 정말 정말 아, 저기에 아, 저기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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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아서가 호또또님 앞에 사치했을거에요 지금 보세요 줄을 길게 한거 보세요 와아 와우 우겁게나요 움직일 수 없어 와우스고일 정말 대단하네요 저.. 저.. 저는.. 너도 아직 도로로 들었어요 오~~ 아, 지금 지금 왼쪽에서 왼쪽 한쪽도 더 씹는 것 같아요 저기 오른쪽이 엄청 풀한데요 우와.. 엄청 준비고 있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연락하려고 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아.. 지금 아는 좀 전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봅시다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와아 와아 스우고이 이제 신옥고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신옥고보역 나오구요 신옥고보의 지금 여기가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정말 신옥고보역의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와아 움직일 수 없죠? 이 정도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도로에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옥고보역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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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옥고보역의 입구